오늘은 이사야서 6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하면 그 빛은 보금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참 영업사원들이 우리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원은 아주 지혜롭게 또 약을 이렇게 선전하고 또 되도록이면 이 약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사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약을 사용하여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전혀 모른 상태로 설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또 그 약이 잘 처방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리베이트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참 많았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승진해서 지점장도 되고 또 높은 사람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금방 퇴사해버려요. 그래서 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그 윗사람에게 이러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우선 성적이 좋아요. 많이 약이 팔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이 그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원이 변명을 해요. 소를 갖다가 물을 먹게끔 끓고 가는 것은 가능한데 먹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윗사람이 듣고 혀를 차면서 이 사람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갈급함을 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야 소가 물을 먹지 억지로 물을 먹을 수가 있나. 이게 모든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도 있어 그렇고 병원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사원으로서 일하는 데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그 물건을 사지 않고서는 못 베기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보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금을 억지로 그냥 선포만 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 보금을 믿어야 되는지 보금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보금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역사와 그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만약에 보금을 전한다면 누가 보금을 믿겠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이러한 보금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금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도 모르고 보금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보금이 왜 저 사람에게 그 보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까? 왜 몰려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자 모였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먹어리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들린 자가 해방이 되고 이러한 것을 직접 목도하게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그 말에 겸비되고 있는 말과 함께 역사하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보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보금에 대해서 정말 갈급해 있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그저 하나의 악세사리로,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와서 아니면 어떤 사업상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어떠한 모임을 위해서 나와 같은 동료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어요. 양적으로. 그러나 그 성장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모임이나 친목회라든지 이런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그 보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갈급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금이 뭡니까?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영상 앞에 모인 분들이 왜 있습니까? 보금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보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보금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보금은 헬라우 말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이에요. 유앙겔리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 보금을 들으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 죄가 사암을 받고 또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사업이 정말 복을 받는 그러한 열매로써 보금이 전해질 때 나타나는 그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었던 10명의 그 한센병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이 왜 왔어요? 뭐 보금 듣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병 낫기 위해서 온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만이 가다가 나암을 입고 10명이 다 나암을 입었지만 한 명만이 너무 감사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매우 섭섭해하신 거 아니에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그 한센병 고침받은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은 그야말로 전인치유를 받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전인치유 사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껍질만, 육심만 만지다가 보니까 배운 지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사실은 놓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아주 철감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에 잠깐 고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육신의 질병의 그 원인이 뭔가 왜 사람이 생노 병사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참 고통당하고 사고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인가 그 모든 그 원인은 영적인 원인에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현대의학이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영혼이 있다는 그 자체도 인정을 안 하는 진화론적인 학문이라 이거예요. 진화론적인.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전혀 상관없이 그건 지식으로 공부해서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해를 비치고 비가 오는 것처럼 현대의술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물리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과학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반 은청으로 치유가 일어난다 이거입니다. 그러나 현대의술이 보금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약을 먹어서 여러분 구원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의 약. 그러나 약 중에서도 성경의 신약과 구약이 진정한 약장사가 된다 이거입니다. 진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잘 아는 분은 이 보금이 들어오게 되면 고린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곧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 보금의 핵심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 이 보금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원래는 제가 캐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 보금이란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 보금을 보금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지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다. 엄청난 충격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 말씀 듣고 거의 그냥 실성할 정도로 그러한 예수의 미친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이 보금의 능력이 일시의 내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보금의 능력을 너무나 줬기 때문에 너무나 참으로 은혜스럽고 너무나 위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충용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금이 있기 때문에 보금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금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그대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병을 고침받아요. 말씀 들을 때 귀신에서 자유암을 입더라 이거예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심을 보금을 전하는 자는 진정으로 보금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자는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지금도 위에서 내려오는 이 성령의 비가 단비가 샤워라는 샤워 성령의 샤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할 게 없어서 뭐 내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뭐 돈 벌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뭐 어떠한 목적이 다른 한 가지 목적이 바로 보금이 그만큼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 보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그 보금이 전파될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보금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보금 안에서 구원을 얻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구원 구원이란 그 말은 예수란 그 말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구원자 치유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결코 강구하지 마세요.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속에 매일매일 느끼고 적용하고 또한 그것을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천국에 임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어요. Unspeakable joy라고 영어선경에 나와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 천국이 임재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가 파라다이스 같네. 그러나 이 천국의 임재라는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 그 기쁨 체험해 보신 분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제가 공부하던 시절인데 1980 한 2년도 됐을 거예요. 밀리그레함 전도대회 암스테르담 성에 한번 참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조영남 가수가 특송하고 뭐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그 중에 근데 일단은 들어갈 때 보니까 여기에 띠도 두르고 뭐 이러한 도장도 찍어야 되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거기는 보금 전도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지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놀랍다. 정말 보금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겠어요. 그때 그 감정 뭐라고 그럴까요. 체험 이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천국에 가면 이러한 기쁨이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기쁨이 그냥 놀라운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금의 능력입니다. 그 보금의 능력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 보금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따는 것 다 버려버렸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냥 똥처럼 쉬운 말로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수를 아는 지식 바로 보금을 아는 것 이것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아요.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변화됩니다. 나무나 세상이 시시해져요. 세상의 영화 부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보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보금을 받은 자들은 보금을 전파 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여서 60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게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금을 전파하라. 여러분 왜 세상에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또 세계에 있는 교회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략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보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금이 전파되는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부흥사경회가 열렸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길선주 목사님 과부의 돈을 떼먹은 거에 대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성령이 그냥 폭포수처럼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회개가 그냥 온 교회 전체에 사람들이 떼굴떼굴떼굴 땅에 떨어져서 굴르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 죄인 용서해달라고 말이야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보금이 전파될 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금의 능력이 전파되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세속화될 수밖에. 세상에 어떤 지혜도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떤 과학도 세상을 진정으로 밝게 비추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지식 의학적인 지식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좀 시간이 연장이 되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사느냐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삶의 질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여서 60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오직 복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교회가 빛을 바라는 복음의 빛을 바랄 때 열방들이 왕들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된다. 여러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유엔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될 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평화적인 통일이 오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될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엄청난 박회예요. 엄청난 박회. 복음을 신하는 세상이 아주 그냥 일을 가는 겁니다. 왜냐 그 복음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복음 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흑암에 속해 있는 자들은 발버둥을 친다. 이게 발버둥 그래서 엄청난 박회가 있는 기독교 교회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흑암이 어려우면 힘들면 힘들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칠흑같이 어두운 이러한 흑암 속에 있을 때 기독교 그리스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죽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보다 캐톨릭에 우선은 성교 신부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엄청난 박회가 있었잖아요. 광화문 거기가 아주 세남토 이쪽이 말이야 피로 물드는 건 아니에요. 목이 잘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상 넣고 너 이거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못 밟으면 너 일로 와. 망나니가 칼로 목을 베는 거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숨겨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이제 6.25 동란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잡혀가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은 심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나치 극우 나치들의 그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협화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 네오막시즘 동성년의 이러한 인본주의 이러한 모든 흑암에 있는 이것을 사람들은 구분을 잘 못하죠. 복음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공산주의자들이 전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면 동성애에 빠져있는 자들이 전향을 하게 된다니까 예수 믿게 되면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이 전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세뇌 잘못된 지식으로 세뇌된 것들이 빛을 바라게 되면 이것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유교도 있고 여러가지 종교가 있고 우리가 종교끼리 서로 화합해서 싸우지 말고 돈은 하나니까 길만 다르지 우리는 다 서로 화합하자. 이게 바로 가증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세요. 아버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파쇄해버리는 하나님. 이게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죄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죄를 심판하긴 해야 되는데 저 자식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생자를 자기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다 충족하게 했다. 이겁니다. 죄인은 죄들을 심판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갔고 또 그 죄인은 예수님의 정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의 피상적인 하나의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와서도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구원의 능력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느냐 물어봤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도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울고 불고 말이야. 이거 울고 불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을 아래고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안하는 거예요.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믿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속에 엄청난 혜택이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매일매일 느껴요. 진짜입니다. 어제도 환자가 와서 혈압을 재는데 혈압기 양면 혈압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냥 급히 AS에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 한 며칠 걸려야 되는데 연말이고 그래서 나중에 보고가 들어왔어. 내가 한번 재해볼게. 그러자 그 간호사 자매가 혹시 원장님이 재면 기계가 또 기적으로 살아나 그런 일이 몇 번 여러 번 있었고 실제로 희한한 일이야. 그래서 딱 잤더니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역시 원장님 대단하신 분이야. 예수를 믿어. 복음의 능력이야.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전에 다음 얘기 우리 간호사 자매 한 사람이 밤에만 되면 그냥 이상한 어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가위를 돌리는 거예요. 잠을 못 찾아봐. 원장님한테 한번 가서 안수 받아봐. 원장님 그거 전문의야. 데려가서 그래서 그냥 딱 기도하고 참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막 비틀고 그냥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더니 확 사라져봐. 그 다음 날 와가지고 이야 처음으로 제가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것 좀 믿으세요. 제가 괜히 이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어디 여행 다니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이 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를 너무 기쁘게 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그래서 진료할 때 환자들과 상담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 처방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야 부작용이 없이 처방되라고 모든 것을 복음 안에서 해결이 있다. 이거 해결 이것이 비밀입니다. 시크릿 이상한 시크릿이 아니에요. 우주에 기운이 와서 이게 아니야. 그건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기운 오직 오직 하나님의 기운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진정으로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게 이상한 능력 받았다가 귀신 들리고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무당됩니다. 여러분 무속인데요. 왜냐. 그 기운이 그냥 무속인이 안 되고 변디지를 못하니까 무속인이 된 거 아니야. 한 사람도 다 물어보세요. 왜 무속인이 됐습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면 병나고 무병이라는 게 있잖아. 무병. 그러나 절대로 좋아해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자다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요. 왜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좀 그 능력을 좀 체험하세요.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잖아요.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복을 받았어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그 복음을 받은 성교사님들이 너무나 이 복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동방 끝에 있는 가난한 나라 조선으로 가거라.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됨이 없이 그냥 와서 무조건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세브란스 이화여대 다 그게 성교사들이 지은 거 아니에요. 세브란스 의과대학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체포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이 세워졌을 때에 그 가정은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한 자들이 반대하던 자들이 그렇게 완락한 자들이 복음 듣고 편하대요.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복음을 받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생깁니다. 약속이 되었어요. 이사에서 60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죄물이 내게로 옵니다. 복음의 빛을 바라면 사람들이 몰려요. 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때 엄청난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던지 아니면 박해가 있던지 그걸 싫어하는 자는 엄청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다의 부라는 것은 이방인들의 부용함이에요. 이방인들이 교회에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재물을 그냥 헌납하는 거예요. 헌납해. 하나님께 봉헌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인 헌신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사실은 이방인들이 다 재건했어요.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들이 봉헌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러한 봉헌물이 이방인들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자심 가운데 그들이 다 자기 재산들을 헌신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아주 풍요롭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물질적인 풍요도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왜 왜 우리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의 빛을 받고 나서 이렇게 부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부여라는 것은 미국 부럽지 않습니다. 일본 일본 잘 사는 나라죠. 그러나 물자 풍부하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 너무 싸고 그냥 잘되어 있고 다들 보면 나라에서 먹는 거 이런 거 다 보장해 주잖아요. 무릎 하나가 잘못 관절염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까 300만원이 나오더라고 놀랐어요. 이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부여하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절대 부인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여러가지 미국이냐 중국이냐 여러가지 말하지만 복음을 전해준 나라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선택을 잘해야 돼.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을 비교해 보세요. 북한은 어떻게 됐고 남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복음의 빛을 그냥 파쇄해버린 나라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처참하게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복음을 배쳐가는 자는 망한다.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느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러분 파멸과 진멸이에요. 파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 입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치는 행위라 이거예요. 그거 아세요? 굉장히 조심 그래서 교회가 실족하게 만드는 건 큰 화가 있는 대대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정말 덕을 세우고 교회에 정말 덕을 끼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의 그 자손과 모든 것들은 풍요롭게 된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증명서 예수꾼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돌로 던져서 죽게 하는데 가장 앞장선 게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청년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때 다메색 도상에서 살기 등등하여 다메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그 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빛이 임했어요. 무슨 빛? 보금의 빛이 임하여. 찬란한 빛이 임하세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하는 짓이 마치 가시체 내 발꿈치를 뒷발질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구나. 여러분 가시체가 뭔지 아세요? 가시체란 건 고어드란 말인데 영어로. 그건 짐승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송곳이 달려있는 곳으로 그냥 내리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거기에다가 뒷발질 해보세요. 뒷발질.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네가 지금 하는 짓이 뒷발질 하는 거야. 교회를 네가 빗발하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야. 당신이 니시니까 나는 나사렛 이순이라. 이제 너는 조용히 3일 동안 그때 눈이 멀고 사람에게 끌려서 안하니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에게 그 끌려감을 받고 거기서 안수함에 비늘이 비늘 같은 것이 눈에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 그때부터 복음의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완전히 180도 변환됐다.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변화가 없어요. 답답해. 나는 목회자로서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해. 너무 안 됐어요. 이렇게 귀한 복음이 있고 이렇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내 가정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심지어는 뒷발지 송곳에다가 뒷발지를 한 그러한 자가 되어서야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거예요. 저는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수지 맞은 사람이야. 인생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것이야.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에는 치유 능력이 함께하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마주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구원을 받고 내 삶이 변화를 받고 내 자녀들이 정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으로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맨날 입모냥 입꼬린다 왜 그러죠? 복음을 잘 믿어야 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믿더라도 잘 믿어라 이거예요. 잘 믿어라. 그냥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지키고 또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축복을 받는 딱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헛되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내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가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변화되게 하고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정죄함을 받으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주님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이와여 나의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에 오는 그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간증하고 여러분에게 확언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바랍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이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2021년 복음의 빛을 바라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의미로 추원합니다.